가자 자 갑시다 와 잠깐만 이거 카드 개많은데 NH 저거 하이라이트잖아 하이라이트니까 좀 이따 까고 OH NH도 2타10하고 갑시다 호나우드 1카 가져와요 크레스 포거카 호나우드가 다 쓰기 편할거야 사실 잠깐 다이아가 있고 오 이거 있고 5강 하나에 오 형 5강이 2개인데 응 200 200하면 200하나 101 와 탑 200 잠깐만 200 지명에 오카 100 지명에 오카 100 지명에 1에 3강 10 10명 지명선수팩 2강 오 이거 카드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거 78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니다 2강을 먼저 가겠습니다 2강을 먼저 가보고 살포시가 던져주는거야 이런거 살포시 던져주고 오케이 7번? 리베리? 누구야? 피고 이카가 76만 7천원 나왔고 자 일단은 나왔고 1에 3강 1에 3강 하나 또 살포시 갑니다 10번이 나왔는데 진유? 호나우 진유가 나와버렸다고? 지졌다 잠깐만 이거 알라라 형님껀데 잠깐만 882만원 자 다음번 갑니다 다음장 갑니다 일단 한장 호나우 진유 하나 먹었으면 끝났어요 일단 여기서는 5번이 훈메스라고 나오면 좋긴 한데 훈메스같아 170만원 나왔고 뭐지? 잘썼는데? 뭐야 왜 이렇게 잘나와? 미쳤는데? 자 일단 이거 나왔고 자 일단 이거는 좀 이따 깔게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깔겠습니다 78 오버럴 10장 한번에 가버려요 자 10장 한번에 가버리고 18번이면 18번이면 디에고 코스타 210만원 밀러 61만원 바네가 사비치 후안포랑 카시아스 미디거 베스토고르 오리에 알라까지 자 8장 있는데 한장 갑니다 한장 가고 11번이면 11번이면 디마리아 51만 8천원 역시나 이것은 올까기 갑니다 올까기 가고 9번 나온다면 11번? 까마타고? 마샬 251만원 오케이 움찔찌 135만원 다이어 더글라스 코스타 무사키요 페레이라 매들까지 오케이 잘나오네 잘나와버리는데 형 너무 잘나오는데 진짜 잘나오네 자 일단 여기서는 이제 85번 홀팩이 있는데 재벌하나 맞추고 갑니다 여기서 혹시나 팀코리아 있긴 한데 팀코리아 이렇게 그 뭐냐 비싼게 없는게 많고 100만원짜리도 많으니까 운재성님인가요? 운재성님이 172만원 그래 이렇게 함정 카드가 많아요 자 다음장 한번 갑니다 자 17번이면 17번 누구가 있을까 하석규 형님 173만원 좋아 일단 173만원 나왔고 오케이 자 TV클래스 플래티넌 선수팩 한장 갑니다 자 9번이면 9번이면 까매야되는데 수월에서 507만원? 507만원이네 이게? 뭐야 이거 29장중에 507만원짜리 벌써 나온다고?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자 다음장 갑니다 뭐야 이거 레전드인데 자 5번이면 팔이 좀 얇은데 누구야 마르키뉴스 47만 5천원 자 다음장 갑니다 자 다음장이 21번이면 누구지 미일린코비치 사비치 60만 6천원 야 별로 안 비싸다 아니 키는 큰데 얼굴이 좀 다른데 다음장 갑니다 자 6번 6번이면 포그마 제발 아 수염이 없네 누구야 이거는 마르셀로 니가 마르셀로라고? 센터백 마르셀로 있어 니가 마르셀로에요? 센터백 마르셀로 있어 잘 못하는 선수 니가 마르셀로라고? 얼굴이 개높네 아니 이거 누구야? 자 다음장 갑니다 자 다음장 1번인데 어 잠깐만 대회야? 수염이 없고 무슬레라 22만 5천원 잠깐만 이제 좀 조금씩 젖이는거 같은데 자 다음장 갑니다 자 다음장이 10번 10번이면 누구야 이거 마르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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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만 3천원 자 36만 3천원 자 다음장 갑니다 자 다음장이 8번 긴파리야 8번의 긴파리야 고레츠카 292만원 오케이 좋아 고레츠카까지 괜찮고 다음장 갑니다 자 다음장이 11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메 하메스 괜찮다 하메스 123만원 좋아 다음장 갑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80팩입니다 이거 80팩이에요 자 4번이면 수입료 긴데 이아라맨 21만 7천원 자 10장을 여기서 기습적으로 한번에 가버려요 기습적으로 한번에 가버리고 44번 마노라스 제발 진짜 개잘드네 마노라스 573만원 자네가 또 238만원 조류리뉴 79만 2천원 대파이 마튀에 비톨로 아리사발라가 랄라나 과르다노 야르몰렌코까지 자 좋고 다음장 갑니다 자 다음장이 17번 설마 아 수염이 좀 약간 꽃글랭 나오네요 꽃글랭 수염이 당장 갑니다 자 자 10번 기대해볼 만하잖아 팔이 얇은데 팔이 얇은데 지혜씨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지혜씨에요 네 전현 선수 알아요? 지혜씨 몰라요? 몰라요 지혜씨 모른다고? 모르지 전현선수를 어떻게 알아 형 옛날에 연현수국 이름이잖아 자 다음장 9번 아 근데 그걸 까매야돼 벤제마! 250만원 오케이 벤제마 5번호에서 함정을 많이 피한다 그러게 오 너무 잘 나오는데? 잘 나옵니다 와.. 갑시다 다음 장 갑니다 자 다음 장이 33번 제주스를 몰라요? 제주스를 몰라요? 제주스를? 아니 제주스를 모른다고? 잘 뜬다 191만원 왜 이렇게 잘 뜨냐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이 80팩이 이래요 지금 80팩이야 여러분들 80팩인데 이래 22번 야르스테인 잠깐 쉬어갑니다 5장을 기습적으로 한 번에 가버려요 5장이 11번 화면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누구야? 티마리아가 조지네요 외계인 51만 8천원 오우 사라졌다 뭐야 오케이 빠브레가스 나초 헥톨 루디까지 좋아 괜찮아 좋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아 또 많이 나왔어 카드가 너무 많이 남았어 다이아 선수백 9장 갑니다 이거 지금 다음 장 갑니다 비피 제외하고 비피 제외하고 카드 100만 그렇지 라포르트 56만 7천원 자 8장 남았고 다음 장 갑니다 다음 장 다음 장 4번 알 더 웨이넬트 80만 4천원 왜 여기서 더 잘 안나오지? 80이 더 잘 나오네 80이 더 잘 나와버리네 다음 장 갑니다 어 그래 그래 희한 고맙다 9번 왔어요 아 뭐야 누구야 아 뭐야 소 한 장 한 번 걸렸어 아니 80을 잘 뜨고 83이 조지네 이 새끼 뭐야 이거 다음 장 갑니다 뭐야 이 새끼 이거 참 아 원래는 이제 원래는 루카쿠가 나와야 되는데 루카쿠가 나와야 되는데 22번이면 누구야 샷길이 아니 83이 조지는데 83팩이 더 조지는데 이럴 때는 기습적으로 한 번에 가버려야 돼 한 번에 딱 가버리면 7번 7번 나와 어 뭐야 그래도 그리지마 잠깐만 나 호날두인줄 알았어 일단은 그리지마 849만 호날두 아니어도 일단 그리지마 코망 비달 라비오 주황 그래도 그리지마 나 지금 후우할라다가 갑자기 팔의 얇은거 보고 다시 돌아왔거든 어 어 어 잠깐만 자 849만원 자 일단은 150 지명선수백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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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나오는데 진짜 카드가 너무 잘나와 왔 왔어요 예 왔어요 포그바 포그바 왔구요 361만원 오케이 361만원 난 왜 아까 조진거지 형 난 내꺼 왜 조지지 난 이게 남꺼만이야 그게 잘떴어 그게 난 남꺼만이야 리스크형이 너무 잘떠가는데 자 다음자 갑니다 지금 얼마까지 나올거야 도대체 얼마까지 나올거야 9번이 또 나온다고 벤티 벤티 까봐 253만원 오케이 잠깐만 왜이래 1억 뜨겠는데 이러다가 1억 뜰거 같은데 뭐야 다음자 갑니다 자 24번 자 24번이면 그렇죠 액토르베이린 213만원 좋아 213만원 213만원 다음자 갑니다 아 하나 진짜 대박하네 뜨잖아 진짜로 그리지만은 조금 아쉬웠다 호날두 한 번 가자 32번이면 킨미 230만원 그래도 조지는게 없잖아 지금 조지진 않아 조지진 않아 지금 계속 자 230만원 그러니까 꾸준히 평가에서 나오니까 다음자 갑니다 하나만 9번 또 한 번 9번 벤티이만 까요 수와레 루에이스 수와레즈 500만원 507만원 좋아 황뭉정이가 이 손 어떻게 하지 게임할때나 잘하지 이 새끼야 아우씨 이 게임할때 잘해야지 이 카드 잘까서 뭐할거냐고 이거 진짜 이런거 없겠다 이거 뭐할거야 이거 게임할때 잘해야지 카드 잘까면 뭐할거냐 이거 어우씨 자 다음장 갑니다 자 다음장 9번 또 나온다고? 누구야 이거 까바니? 그렇지 까바니 253만원 진짜 너무 잘라온다 진짜 뭐야 이거 진짜 자 다음장 갑니다 진짜 이런거 나온다고? 자 1번 설마 쉬었다 갑니까 마흔 킥법까지 비싼거 나와버린다 노이어 365만원 365만원 킥법 다 안되는데 다음장 갑니다 아 왜이러냐 진짜 왜이러냐 오늘 또 한번 또 보고봐 또 보고봐 포구마 361만원 왜이러냐 자 다음장 마지막장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거든 이게 중요한거야 하이라이트는 이제 NHD 시즌인데 자 10번 고메스 806만원 있잖아 한 번 쉬어갑니다 한 번 쉬어갑니다 한 번 쉬어가고 우리가 까야될거 이거거든 사실 자 일단은 내가 볼때는 어 자 갑시다 여기서 호두샷 먹고 가면 끝나는데 사실 그치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냐 그 카를로스가 아니겠지 자 갑니다 첫번째장 자 첫번째장이 14번이 망기네요 일단 앙리 하나 먹고 갑니다 앙리 537만원 자 킹 앙리 킹앙리 537만원 자 제발 진짜 한번만 진짜 호눈 빼고 다 꼈다 진짜 제발 호나우디니도 또 꼈잖아 우리가 호나우디니도 먹고 자 자 갑시다 이거 알라라 니꺼 갑니다 자 요게 지금 지금 진짜 14번 또 앙리 예 앙리 두개로 이제 천만원 먹고 갑니다 일단 천만원 먹고 가고 좋아 일단 천만원 먹고 가고 좋아 좋아요 좋아요 일단 갑시다 자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인데 메인인데 100이 정말되네 100 자 갑시다 일단 탑200은 던져야돼 형 던지 심심하게 던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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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던져줘 톡 던져주면 일단 걸어 나와 일단 걸어 나와 일단 걸어 훈매쓰라 훈매쓰라도 제발 블랑도 좋아 블랑 왜 이렇게 싸 1280만원인데 형 왜 이렇게 싸지 탑200에서 형 근데 천만원 뜨면 잘 나온거 아니야? 잘 뜬거야 이거 보통 막 700만원 이거 뜨면 탑200에서 이 정도면 잘 나온거 아니야? 어 평타 정도 한거지 탑200에서 이 정도면 잘 나온거지 준수 준수 정도 다행 보통 다행 보통 그래서 상타야 오케이 가자 승 Kathleen 승ван 승 tes 승 atory 승 승 승 Allen relatively 승 승 승 난 솔직히 5천만 넘어도 죽을 수 있겠다 갑시다 10번! 제발! 제발! 한정아! 한정아! 발사!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호나욕이 형! 야 호나욕이야! 야 미쳤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사업 야 이거 이거 합 합 레전 와 형 내 힘이 안좋는데 왜있어 죽어 우와 우리 또 배터리친구가 또 100개에 드라마 아 와 또 알라렉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게 심상치가 않은데 알라렉님이 이렇게 비워주면 이라고 하시는데 잠깐만 뭐 NHD 오카 소나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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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미쳤다 진짜로 내가 생방으로 본 것 중에 지금까지 피파프 오픈한 이유로 생방으로 본 것 중에 최고야 생방으로 본거 나 설마 호나욕이 생각도 못했어 와 난 진짜 이게 100명밖에 못봤다 이게 너무 아쉽다 세도르프 막 이런거일줄 알았어요 나도 세도르프인줄 알았어 세도르프 이런건줄 알았어 근데 호나욕이 호나욕이 아니 펜레만 나와도 좋다 생각했어 펜레만 나와도 그래서 나 펜레펜레라고 그랬잖아 펜레만 나와도 좋다 생각했는데 진유가 나올 줄은 몰랐어 와 지금 잠깐만 와 일단 호시팬 형님도 2호게 감사합니다 우리 빠테리치 와 이거 안깠어 아니 원래 막 오늘은 스케줄 안한다고 그랬잖아 오늘은 스케줄 안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라라 형님께라고 내가 호연 한 번만 까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 이유가 전혀 안한다고 했거든 처음에 이유가 안한다고 했는데 알라라 형님껀데 한번 해주라 내가 한번 보고싶다 이렇게 해서 한거거든 야 희아야 이거 얼마야 그러니까 알라라 형님 알라라 형님 알라라 형님이 딱 그럴거 같더라고 얼마 떴어? 일단 이거 얼마 떴어? 희아야? 지금까지 얼마야? 안하나 형님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게 뭐냐 이거 얼마 떴어? 지금까지 패키지 다 해서 3억 4천 3억 4천 3억 4천 떴대 아까 그 카드만 1억 넘었다는거야 아까 그 카드만 아까 그 카드만 3억 4천이면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 없었다 해도 그것만 1억 2천 떴다는거잖아 아니 근데 여러분 3억 4천이 되려면 손질 얼마야 돼? 그냥 200원 해야 되는거야 200원 해야 돼 200원 해야 돼 200원 해야 돼 됐어 왔어 왔어 알라라 왔어 알라라 형님이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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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그래도 되게 고생했다고 솔로게 했대 아니 그래도 얼마 좋냐 그림 좋잖아 이게 알라라 형님 또 새로운 연애를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좋잖아 원래 주시려고 했다 하더라도 너가 딱 띄워주면서 이 그림 너무 좋잖아 와 3억 4천 진짜 난 지금까지 내가 패키지 까면서 이렇게 절망적 없었던 거 같아 나도 한 1억 정도는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카드피 까면서 이거 1억 뜨겠다 그랬잖아 근데 이미 이거 까기 전에 1억이 넘었던 거 이거 그냥 이거 까기 전에 호나우진이를 까기 전에 벌써 1억이 넘었어 1억만 떠도 대박이다 그랬는데 3억 3천 또는 와 일단 감사합니다 와 근데 내가 오늘 사실은 방종하려고 원래 10시 10시 전에 방종하려고 했어 원래 방송하려고 했거든 근데 방종하기 전에 알라라 형님은 스케줄 왔다고 한 거거든 와 미쳤다 진짜 얼마 지른 게 아니라 그냥 그 뭐야 20만원 지른 건 20만원 지른 건 20만원 20만원 그리고 한 달 동안 모은 거 한 달 모은 거 그 다음에 궁예 포인트 궁예 버닝 아 궁예 궁예 버닝 그 다음에 패키지 20만원 그치 패키지 20만원 패키지 20만원 궁예 버닝 그리고 선수팩 400개 그건데 와 그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뒤져 뛰게 되는 1억 2천 대리 해야 되겠다 대리는 해야지 대리 맡겨야 돼 여러분들 대리 안 맡기면 안 돼 대리 맡겨야 돼 여러분들 대리 맡겨야 돼 대리 맡겨야 돼 진짜로 이ithė 두께 댄 탑 탑 탑 탑 탑 탑 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